좀 한다. 얼마나 이랬지? 이제 이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. 두 달. 안녕하세요. 정호 형의 오늘도 요리. 오늘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요리를 대신 저희 주방에 지찬이가 군대로 떠나고 다시 막내가 된 이지영 씨를 한 번 모시고 요리를 한 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영아. 안녕하십니까. 이제 이쪽으로. 자기소개. 저는 카덴 새로운 막내로 들어온 이지영입니다. 얼마나 이랬지? 이제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. 두 달. 지영이가 졸업한 학교가 한국호텔 관광전문학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고 있는 학교예요. 근데 거기 이제 졸업생이고 저를 너무 이제 존경하게 돼가지고 정호 형 밑에서 일하고 싶다. 맞습니다.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. 제 바람은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절탁드립니다. 뭐 할래? 오늘은 멘타이코 다시맛기 명람 계란말이 하겠습니다. 명람이 들어간 계란말이를 한다고 합니다. 명람이 들어간 계란말이 있습니다. 명람이 들어간 계란말이 있습니다. 김 과장하고 친해? 약간... 약간 친해요. 김 과장 좋아 싫어? 아니요. 약간 꼰꼰이 맞잖아. 아니요. 나한테 김 과장 때문에 힘들어서 어떡해? 아하... 아니예요. 아니야? 5회.. 5회 씹니다. 과장님 5회세요. 네 일단 시작해볼까요? 네. 계란을 먼저 깨겠습니다 8개 먼저 깨겠습니다 원래 보통 매장에서 계란을 이렇게 바로 안 넣고 조그만 밥풀 같은 데다가 하나씩 까요 계란이 하나라도 상해있으면 그동안 깐 게 다 많기기 때문에 확인하고 넣고 확인하고 넣고 이렇게 또 하나 배워내요 일단은 우동 다시 이제 체 한번 내려줄게요 체 내리면 뭐가 좋죠? 계란을 깰 때 계란 껍질이 조금씩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불러주고 그렇네 혹시 안 녹을 수 있는 설탕이랑 소금 같은 게 이렇게 일단은 달걀물을 만들어줬고요. 그 전에 김을 깎으려고 그러지? 다시마 끼 안에 명란만 들어가면 팬에 약간 이것저것 이렇게 붙더라고요. 김에다가 명란과 그리고 약간 좀 이뻐보이기 위한 쫑과를 살짝 넣어서 김에다가 명란과 김에다가 김에다가 주방에서 누가 제일 잘해주냐? 모든 분들이 다 잘해주셔서 항상 즐겁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. 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. 순위요? 1등은 누가 잘해주는 거예요? 하겠습니다. 나는 뭐 1등 안 해도 돼. 0순위시죠? 0순위죠. 근데 그 진짜 잘해줘? 네? 김과장님? 항상 그냥 지루하지 않게 잘해주시고 야 지영아 뭐하냐? 이게 걔 한 말이냐? 김과장님 방금 왔다 가신 것 같은데 피곤한 스타일이지?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. 막내들한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대. 김과장한테 저를 그만두면 얼마나 속상해하고 김과장이 얘 유튜브를 준비를 잘해주더라고요.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편이에요. 자 이제 말아볼까요? 네 이제 말기 전에 코팅을 한번 해줍니다. 붙어서 찢어지면 속상해가지고 아 이거 팁이네. 네 일단은 기름 코팅을 충분히 해줬고요. 다시 맞기를 하기 전에 확인을 먼저 할 때는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치익 소리가 들리면 딱 준비가 된 겁니다.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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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말했다. 아닙니다. 방금 바닥에 담요 와우 이렇게 긴빨을 잡아주는 이유는 안에가 덜 익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긴발로 잡아주는 중입니다 이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명란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명란이 약간 좀 작은 거 안에 조금 더 잘라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가 쏘올을 마무리로 만들겠습니다 약간 어꼬노미야키의 느낌이 나네 그래서 제가 술안주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술을 마시고 먹어야 돼?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많이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도 아무나 안줘요 김과장하고 먹으면 얼마가 안 돼 아 진짜요? 진짜 마셔도 돼요? 술 마실 줄 알지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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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이 딱 이거 먹어야 되는지 먹으면 되나요? 인서트 찍어야 되는데 하나만 묻혀줘 안 돼요? 잘 먹겠습니다 아직 지금 남아있어요 맛있어?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 돼 약간 명란 들어가서 단짠단짠 느낌도 나고 명란 마요라고 또 요즘 많잖아요 또 마요 뿌리는 이유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상상하시던 그 말 하실 것 같습니다 상상하시던 그 말 하실 것 같습니다 풀밭 없지? 네 어쩐지 뭐가 빠졌어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뚜껑 열렸래 다시 다시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편집될까 봐 다시 하는거야? 화이팅 화이팅 한마디 있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갱간염 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